도서관 역집에서 살기, 인물과 사상사에서 편했습니다. 국어교사 부부가 자녀들과 함께했던 도서관에서의 3년 기록을 담았습니다. 도서관 나들이를 통해 세상과의 소통을 배우고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됨으로써 변화된 가족의 독서 성장기를 전합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도서관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꾸민 책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